음성은 성이 동정하여 그 들을 바 대상인 소리 자체는 소리, 음성은 성질은 움직이고 고요하다 말이에요 소리가 날 때를 움직인다고 소리가 사라질 때는 소리가 나지 않을 때는 고요하다고 하지요 소리는 동정이 있다 그 말이에요 소리가 날 적에는 동이고 나지 않을 때는 정이고 소리 자체는 그 성질이 음성은 성질은 동정 움직이고 고요해서 듣는 가운데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함이 되니 듣는 것은 소리를 듣는 속에 소리가 있을 때가 있고 소리가 없을 때가 있고 항상 소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북소리를 쳤다가 북을 안 치면 소리가 없잖아요 북을 칠 때는 소리가 나고 사람도 말을 할 때는 말소리가 있고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할 때는 또 소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음성은 유무가 있어서 그러나 소리를 듣는 것은 유무가 아니다는 그 말을 밝히려고 소리가 없을 때는 듣는 것이 없다고 말을 하나 그 전에 안안과 대중들이 종소리가 사라진 다음에 종소리를 못 듣는다고 듣는 게 없다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었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틀렸다고 했죠 종소리가 사라지는 것이지 듣는 것이 왜 없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듣는 것은 없어지지 않고 종소리만 사라졌을 뿐이지 듣는 것이 없어졌다면 그 다음에 또 종소리를 낼 때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느냐 소리가 듣는 가운데서 있다 없다 소리가 생겼다 사라졌다 할 뿐이지 듣는 것은 여전히 그대로 존재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허공은 존재하는데 허공 속에서 여러 가지 구름이 일어났다가 번개가 찼다가 벼락 천둥 소리가 났다가 사라졌다가 하는 것처럼 듣는 그 자체는 그대로 변함없이 여여하고 그대로 상주를 하는데 소리가 듣는 청각 속에서 그러니까 치아와 같이 청약 속에서 치아라는 말을 써도 청약라는 말을 안 쓰지요 치아처럼 청각, 청약 속에서 소리가 있다 없다 할 뿐이지 듣는 것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 말이라요 소리가 없을 때는 듣는 것이 없다고 말을 하나 소리를 안 듣는다고 하기는 하나 칠로 듣는 것이 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듣는 문성이 문성 듣는 소리를 듣는 그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그 말이요 소리가 없어질 뿐이지 듣는 문성이 없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이해가 되죠? 그 말을 더 밝힙니다 소리가 없어도 이미 그 문성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문멸이라고 하는 두 글자는 문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소리가 사라져서 없어진다 해도 문성은 없어지는 것이 없고 또 소리가 새로 생겨서 소리가 있다 하여도 또한 생기는 것도 아니다 그 생기는 것도 아니라는 말은 문성은 생기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소리가 생겼다 해서 듣는 것이 새삼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듣는 것은 항상 그대로 있는데 소리가 날 때는 들리고 소리가 안 날 때는 안 들릴 뿐이지 듣는 것은 여전히 그대로 있잖아요 허공처럼 허공은 변함없이 있는데 허공에서 번개불이 쳤다가 사라졌다가 한 것처럼 소리도 번개불처럼 또 대략 천둥 소리처럼 천둥 소리는 허공에서 날 때는 들리다가 그게 사라지면 안 들리죠 그와 같을 뿐이지 허공과 같은 게 문성이죠 소리는 허공 안에 번개불이나 배락 소리나 같고 소리가 없어도 이미 문성은 사라지는 게 없고 없어지는 것이 없고 소리가 있다 하여도 문성은 또한 새로 생긴 것이 아니다만 그래서 생기고 사라지는 것을 두 가지를 멀리 원만히 떠났다 말이에요 생멸을 문성 자체는 생멸 두 가지를 다 떠났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상주과를 걷는 데는 반문 공부로 문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항상함의 항상에 대한 항상한 진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상진실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상주의 그러한 성능을 가진 게 바로 문성이다 말이죠 상진실이란 말이죠 항상한 진실이죠 세 가지 진실을 다 말했죠 아까 원진실, 통진실, 상진실 그런 세 가지 성능을 갖춘 것은 육근 가운데 문성만이 제일 그렇게 갖췄다는 거죠 문성은 그대로 가만히 있는데 소리가 났었고 문성은 가만히 있는데 소리가 사라졌을 뿐이에요 소리가 나고 사라지는 것은 문성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소리, 제 혼자 생겼다 사라졌다 갈 뿐이지 그걸 듣는 마음자리는 항상 그대로 있는 거예요 소리가 있다 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소리가 없어졌다 해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생멸 두 가지를 다 원만히 떠났단 말이죠 그것은 모든 사람들은 본래 항상한 변함이 없이 항상한 그 자리를 여기서 밝히는 그러한 설법이죠 비웃건드는 허공은 사라지는 것도 없고 생기는 것도 없는 것과 같이 이 문성 자체가 본래 자상이라 그래서 그 도리만 제대로 체득하면 되죠 자상이라고 한자로는 이렇게 말이죠 그건 조작도 없어요 스스로 저절로 항상한 거라요 문성 자체는 그러니까 그 항상한 그 자리가 바로 아까 말한 상주 아니에요 상주 그 자리는 죽어도 죽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그 자리요 더 나아가서는 몸이 썩어서 없어진다 해도 그 듣는 마음자리는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런 것은 또 알기가 어렵죠 몸이 썩어져 버리면 그것도 다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겠죠 몸이 썩어지는 것을 아는가 죽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이 보니까 그 사람이 죽어서 몸이 썩어진 겁니다 그 영혼은 모르는 영혼들은 세반이지 그러니까 어떤 영혼들은 그 몸에 애착이 많은 사람들은 몸에 붙은 귀신이 되어 가지고 수식이가 되는 수도 있죠 수식이 이거 되면 안 좋아요 좋은 게 아니라요 이렇게도 쓰지요 시체 시자 수식이가 되면 보세요 이렇게 해 가지고 아까 시체 시자 어떻게 썼지요 축을 쌓자죠 축을 쌓자 이렇게도 쓰고 시체를 지키는 귀신 그러니까 유령이 나온다고 그것이죠 영화에도 가끔가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묘 속에 귀신이 들랑달랑 하는 것 그런 것은 나쁜 거예요 아주 얼마나 못났으면 죽어 가지고 그 썩어빠진 해골에 말이죠 붙어 가지고 거기 들랑달랑 거기서 집착이 그렇게 굳어 가지고 그것이 자기 몸인 줄 알고 몸이 썩어서 지금 해골만 남은 것도 그것도 자기 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우둔하고 완고하고 고집불통인 사람이냐 본래 몸이 없는 도리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지 책신이 본래 공한 거 아뇨? 책적 지공이라 그러니까 그런 귀신들은 시체를 지키는 귀신들은 자기가 썩어 가지고 해골이 되었다는 것을 모르겠지 또 그 시체를 떠나서 다른 데로 또 그 영혼이 다른 몸을 받아서 태어나는 그런 영혼들을 또 모르죠 충명통을 얻은 그 영혼 외에는 모르는 거에요 뭔 이야기 때문에 그 말이 나왔는 거 알고 모르는 것은 상관이 없지 안다 해서 별것 아니고 모른다 해서 그게 손해들 것도 없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운성이 항상 한 것만 알아보면 되지 그건 뭐 몸이 죽고 난 다음에 몸에 대해서 알든지 모르든지 그것까지끔 별 문제 될 건 없잖아요 충명통이 열리면 다 알 거고 충명통이 열리지 못했으면 모를 거고 가는데 모른다 해서 크게 손해볼 것은 없어요 뭔성이 항상 한 본래의 상주 마음만을 체득하면 되는 거죠 마음이 항상 불생불멸의 그런 진리 그대로 그 도리를 깨달아 알게 되면 그보다 더한 게 없죠 그게 최고죠 비록 하여금 꿈 생각에 있으나 꿈 속에 있는 것 그 전에 사권 말에 나왔던 그 말이요 불이 불사분이 생각 안 한다 해서 없는 것은 되지 아니여 건다 생각하지 않는다고 없지를 않다 말이죠 문성을 가리키는 말이죠 문성이 생각을 안 한다 해서 문성 자체가 없는 게 아니다 꿈 속에도 그대로 존재하고 생각을 안 할 때도 문성은 존재한다 말이죠 생각을 꼭 할 때 있는 것 같고 생각을 안 할 때는 없는 것 같이 생각하기 쉽죠 자기 얼굴을 이렇게 손으로 만져볼 때는 자기 얼굴을 손으로 만져볼 때는 있는 것 같고 안 만질 때는 자기 얼굴이 없는 것 같이 생각하면 안 되죠 자기 손으로 얼굴을 안 만져도 얼굴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을 안 한다 해도 그 자체는 듣고 있는 것 같고 그 자체는 듣고 있는 듣는 마음자리는 그대로 있는 거다 그 말이죠 또 꿈 속에서도 듣는 게 있지요 꿈 속에서도 듣는 게 있고 꿈 속 아니고 생각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있다는 그 말이요 꿈 속에 있는 것은 누구라도 알기가 쉽죠 꿈 속에서 꿈 속에서 꿈을 꾸는 사람들 그런데 생각을 안 할 경우는 아무 생각이 없을 때는 문성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까 봐 생각을 하지 않을 때도 없는 것은 아니다 생각할 때에 그때만 새삼스럽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도 물론 있고 또한 생각을 안 할 때도 있단 말이죠 불사하고 몽상하고는 반대죠 몽상시에도 문성은 그때만 새삼스럽게 한 번을 마주 bakery 왜 다가가가 104 아니죠 2 3 2 3 이런 말 뜻이죠 꿈속에서 생각할 때도 분성은 그대로 항상 존재하고 생각을 안 할 때는 꿈도 안 꿀 때죠 깊은 잠 들 때 같은데 그런 때도 분성은 있는 거예요 깊은 잠 들어서 생각도 꿈도 꿀을 때도 듣는 것은 있으니까 옆에서 누가 갚더라 하고 크게 부르면 자다가도 잠이 퍼뜩 돼서 예 하고 대답하거든요 생각 안 할 때도 분성이 역시 존재한 거라 그러니까 생각할 때도 존재하고 생각 안 할 때도 존재하고 소리가 있을 때도 존재하고 소리가 없을 때도 문성은 존재한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문성 그 자체야말로 변함없이 항상 있는 것 그게 진짜 자기 마음이지 생각이 있을 때 있고 생각 없을 때 없어지고 소리가 날 때 새삼 생기고 소리가 사라지면 따라서 사라지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 주인공이 아니요 자기의 본래 주인공이라서는 영원히 변함없이 어느 때나 항상 있는 그거라야 진짜 자기 주인공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자기 주인공이 아니라 그러니까 육체다는 것은 있다 없다 하기 때문에 진짜 자기가 아니죠 진화가 아니에요 가아요 망아요 그래서 소성불교에서 대성불교에서 나 무하라고 그랬죠 이 몸을 사람들은 이 몸을 자기 자신이라고 보는데 이 몸을 모든 사람들이 자기라고 보지요 자기라고 보지만은 이 몸이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몸을 자기 자신이라고 보는데 불교에서 무한한 말이 바로 이렇게 봐도 이해가 되죠 이 몸을 모든 사람들이 자기라고 보기는 보지만 이 몸은 무상하여 영원하지 못함으로 백년도 못 가서 없어지기 때문에 그건 가짜다요 있다 없다 하니까 생명을 가기 때문에 생겼다 사라졌다 어느 때는 있다가 어느 때는 사라지고 하니 없어지고 하니까 그건 가짜다요 허망하다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가요 진짜 진화는 그렇다면 진화는 어떤 거냐 아까 그 진화 자리는 그 자리가 진화요 아까 문성 진화는 됐습니다 망하고 恭喜 심지어 그럼 지난 자리는 항상 변함없이 영원히 존재하고 어느 때 있다가 아까 몸같이 어느 때 또 없어지지 않는 그 자체의 바로 문성 그런 것들이 지나 아뇨? 그걸 보면 견성하기 쉽잖아요. 바로 그 자리 알아보면 견성한 거죠. 이해가 되지요? 이해가 안 되면 견성이 멀었고 이해가 되면 견성 단박이 되는 것 아니요? 그 문제가 그래서 각관이 출사유하여 원칙은 출사유 각관하여 그렇게 돼야 할 바 아닌데 이것도 윤문이 잘못돼서 각관이 사유를 벗어났다고 이렇게 한 거니까 말이 좀 이상하죠? 출자가 제일 우에가 놓이면 더 알기가 쉽죠. 글을 번역하면서 글자 배치를 잘못 두어가지고 윤문이 잘못돼서 각관이 사유를 벗어났다고 이렇게 말한 거지 출사유 각관하여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번역한 것이 틀림 없잖아요. 글을 만든 사람 같으면 그렇게 안 만들어요. 원래 벗어로 번역을 한 거라서 번역하다 보면 안 말도 글자 배치가 잘못될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후대 학자들이 여러 조사들이 말하죠. 출자가 우에가 놓여야 한문법으로는 그래서 각관 사유를 벗어나서 그 말이죠. 각관이라서는 느끼는 거죠. 사유를 항상 생각하는 거고 그냥 그대로 본다면 그대로 보아도 뜻은 통하기는 통해요. 그대로 본다면 각관이 사유를 벗어났다. 그렇게 보면 그 각관이라는 것을 운성으로 보면 운성은 각관으로 보면 통하기는 통해요. 운성은 각관이 생각하는 것을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한다 해서 없어진 것도 아니고 생각할 적에만 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 운성 각관은 생각을 벗어나가지고 몸과 마음이 능히 미칠 수 없는 것입니다. 아까 보건의 소 불제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몸은 아까 눈이나 또 코나 혀나 몸이나 마음은 의근이죠. 여기서 신자는 사근을 가리키고 마음신자는 의근을 가리켜서 의근이 따라갈 수 없다. 미칠 수 없다. 의근보다 가장 뛰어난 존재라는 그 말이죠. 다른 5구는 꿈밖의 색상 향미촉을 접촉할 수가 없죠. 접촉해가지고 감각을 내지를 못하는데 귀만은 꿈밖의 소리를 느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소리 그 자체도 꿈속에까지 통해가지고 잠잘 때 부르면 대번 대답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주 그 운성이 더 다른 것보다 좀 독특하다는 그 말이죠. 잠잘한 사람 깨우려면 큰소리 소리치는 것이 좋기는 좋죠. 나는 그래서 소리치기 싫을 경우는 그 사람은 코를 이렇게 딱 막아버리고 이렇게 주여버려요. 그래도 깨기는 깨더만요. 숨 쉬다가 숨 막히면 잠 깨더라고. 소리로 하면 시끄럽게 해야 되고 시끄럽게 안 하려면 옆에 잠잘한 사람이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코를 되게 이렇게 딱 주여버리면 코끄막이 바람이 안 뜨거워하면 잠자다가 얼른 깨부리던데 여기는 이제 그 문성이 각관과 사유를 벗어나가지고 그렇게 할 경우는 말이 더 순조롭게 잘 통하지요. 각관 사유가 여러 가지 시각 같은 또는 후각 같은 또는 지각 같은 그런 것을 가르친 거죠. 사유라는 것은 생각하는 거죠. 재륙, 의식이나 의근의 작용이고 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이나 의근의 작용도 각관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한 시각이나 후각이나 촉각이나 그런 것들도 각관이라도 할 수가 있죠. 좌우한 인식을 내는 것이 각관이죠. 인식, 어떤 사물을 느끼어서 아는 것을 각관이라고 합니다. 각관을 두 가지로도 말하죠. 신사라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인식을 내는 것을 또 각관이라고 하기도 하고 공부를 할 때 신사도 각관이라고도 합니다. 이 신사, 신사를 옛날 사람들은 번역할 때 신사라고 했고 나중에 당렬할 때 신역에는 그걸 각관이라도 했죠. 멋스러운 공부를 할 때 공부 마음이 세밀하게 되는 것을 사라고 하고 침은 좀 공부할 때의 마음, 생각이 좀 거칠은 사색은 침이라고 하고 공부할 때의 일입니다. 이것은 미세한 사색, 사색이라도 미세한 사색이 살아요. 이렇게도 신사와 똑같이 각관을 그런 식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또는 각관이 이런 것도 각관이라고 하기도 하고 각관은 두 가지로 말해요. 이것은 공부할 때의 각관이고 이것은 공부를 하지 않을 때라도 일반적인 우리가 인식을 일으켜서 무엇을 판단하고 또는 제대로 잘 아는 그런 성능이 바로 각관이고 그런데 저런 것들은 조금 분별성이 있죠. 침사와 각관이나 또는 사유 같은 건 다 아직까지 분별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각관하고 또는 사유 이런 두 가지 각관이나 침사 그것들은 모두 분별성이 분별성이 있으므로 생멸, 유주, 요동 여기서 말하는 각관, 사유랑은 별로 좋은 게 아니죠. 생멸심이지 불생불멸이 아니에요. 불생불멸은 각관 사유를 벗어난 자리라야 불생불멸이고 분별성이 있는 것은 생멸이죠. 인식을 냈다가 또 그 생각을 거두고 또 다른 생각으로 인식을 내고 하는 것들이 다 분별성인데 그것들은 모두 분별성이 있으므로 생멸 또는 유주 흘러가죠. 또 마음이 요동하죠. 그러한 요동인 성질로 된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성같이 상주한 상주성이 아니라는 그 말이죠. 문성은 그러한 각관, 사유를 벗어나서 몸과 마음, 오군이 능히 따라올 수 없다 말이죠. 여기서 신심 두 가지는 오군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서 오군은 귤을 제외한 오군 이건 아까 오군의 수업 부재라고 하는 그 말과 같은 말이죠. 이번에는 일단 묵적으로 을 목로라 한ув가ру pots 닫는 것은